기축된 1, 2, 3 Susan magnesium Hm, families of Hearing 그리고 MLB, K류기자로 축구 clue 콘텐츠 많이 지내고 계시고요. 꾸준히 자습방송 포켓즈 많이 지내고 계시는데요. 정말 꾸준히 하는 모습 너무 자랑스럽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교체 투입돼서 저는 9주밖에 못했거든요. 그룹을 제가 왕복 4시간 그룹. 이 PT 밑밥을 너무 까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교체 투입돼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뽕즈입니다. 저는 제 왕복입니다. 저는 지금 33살입니다. 그리고 제 성명은 지식뽕입니다. 24살입니다. 저는 지식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되어 있는 지식뽕입니다. 저의 지식뽕 내용은 리식 이슈입니다. 아이유 기가 막히네요 아이유 기가 막히네요 아이유가 너무 좋네요 아이유가 너무 좋네요 아이유 잘 넣어요 아이유가 너무 좋네요 아이유가 정말 좋네요 아니요 아이유 제가 너무 좋네요 이거 그냥 노래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한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아니 키티가 이렇게 재미있으면 되나? 정말 대단하다 채팅창에서. 지식세년이라고 했죠. 맙소사. 진짜 너무 재미있네요. 중국과 존잼이라고 애들이. 너무 재미있네요. 너무 재미있네요. 진짜 이혈설 아닙니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밖에 못했거든요. 정답에서 CCTV도 안 왔다고. CCTV도 안 와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잘했네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딱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이 발표 중에 우리 혹시. 안나님. 물론 일본어 기재하시지만. 혹시 중국어 먼저 알아들으신 부분이 한 문장이라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분량이 없으니 조금 더 얘기하셔야 해요. 네. 안보신거 아니시죠? 네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게하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네. 스킨십은 하시지 마세요. 근데 안나님이 일본인데. 중국 여자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특성. 특성. 특성이죠? 그냥 던져놨어요. 지금 우리 지식태원님 평가 좀 해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논쟁이 해야지 안 되니까. 저를 보셔야 하는데. 근데 지식태원님이 이제 9주동안 중간에 투입되어가지고.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문장을 되게 뭐라 해야할까. 재치있게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뭘 뭘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요런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만든 문장치고는 굉장히 뭐라 해야할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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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 뭐 이게. 페이 선생님도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런지. 아. 정말. 정말. 진짜. 제로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9주만에 이 정도 포관이 했으면. 저는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륜강님은 혹시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면. 가능하실까요? Q. 9주 만에 이 정도 퀄리티가? Q. 9주 만에 퀄리티가? Q.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 Q. 만약에 강의를 맡게 되면 Q. 계약서를 쓸거에요 Q. 체벌 가능하다는게 Q. 그 친구는 아마 Q. 9주 만에 Q. 중고원어미 수준 되지 않을까? Q. 체벌 전문 BJ거든요 Q. 체벌 전문 BJ거든요 Q. 하지만 그건 이제 뭐 Q. 하하하하 Q. 하하하하 Q. 특히 그 Q. 저는 그 Q.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Q.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Q. 네 Q.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Q. 아 네? Q. 네 Q. 우리 폐사판사님도 마지막으로 Q. 자수 있습니다 Q. 아 네 Q. 페인님 직접 고생맞으셨구요 Q. 네 Q. 네 Q. 제가 이제 중간에 어쩌다 중간부터 들어갔는데 Q. 좀 더 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고 Q. 네 Q. 그래도 Q. 앞으로도 역사 컨텐츠 할 때 Q. 중국과 연관된거 좀 잠시 아주 기획해서 Q.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릴게요 Q. 네 Q. 감사합니다 Q. 감사합니다 Q. 감사합니다 Q. 감사합니다 Q. 아 네 Q. 아 진짜 너무 잘 들었고 Q. 네 Q. 무슨 반장을 계속 하셨나요 Q. 반장? Q. 반장이요 Q. 반장사이네요 Q. 반장사이네요 Q. 반장사이네요 Q. 반장사이네요 Q. 반장사이네요 Q. 네 Q. 반장사이네요 Q. 너무 재밌죠 Q. 반장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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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